아 그러게 없어보았구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아, 꼬인다, 꼬여. 오늘 기계 꼬이네 잘 안되네 다들 독이 다들 미국 서킷이 많이 해본 건 아닌 것 같네요 다들 포스를 잘 모르는 것 같애 덕분에 트러블링은 혼자 제일 보고 있네 덕분에 잘 보며 하지만 뱅을 잠시 Café 기계 압을 2라이 기계 압을 4라이 기계 압을 4라이 기계 압을 4라이 기계 압을 4라이 1라이 1등이라도 해야되겠다. 2등이라도 해야되겠다. 2등이라도 해야되겠다. 2등이라도 해야되겠다. 2등이라도 해야되겠다. 1등이라도 해야되겠다. 1등이라도 해야되겠다. 1등이라도 해야되겠다. 1등이라도 해야되겠다. 1등이라도 해야되겠다. 다음 시즌에 마이너스 100억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 플레잉코치 누구한테 박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한 장 있긴 한데. 원래는 안될수있었는데. 저기 뭐야. 경기장 30억 주고 질렀어. 어차피 그게 적자길래. 100억은 아니고 60억 적자예정이다. 선수단을 정리를 하긴 해야되는데. 아 마땅히 정리를 받아놓은게 있어가지고. 아쉬워서. 아쉬워서. 아마 다음해까지는 빌빌. 빌빌 버릴 것 같고. 아쉬워서. 12월. 아 두명있는데. 이승엽은 아예 나이어려가지고. 더 키우면 되고. 한명은. 일단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10레벨짜리가 있는데. 눈액치가 엄청나게 쭉쭉. 줄고있어. 백인천. 41살인가 그런데. 걔는 무조건 지명밖에 못쓴단 말이야. 그. 체력. 아 수비가 30밖에 안돼요. 무조건 지명써야돼. 근데 애가. 사마를 못쳐. 지금. 돌리고 있는데. 애가 사마를 못쳐. 사마를 넘게 치는 애는 지금 육력밖에 없어. 4.5 오히려. 9레벨 2만수가 더 잘나와. 풍런이라. 2. 5. 다. them. 3. 4. 아멘